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교양곡으로 갈게요. 아, 맘에 드는 게 없네요. 판도라로 찬란한 아이템이나 먹어야겠다. 어? 올라프가 6마리? 어? 야, 이거는 찬란한 피바라기 들어간 올라프 가야겠는데? 찬란한 피바라기를 뽑아왔는데 거결은 일단 가는 게 좋겠죠? 찬란한 피바라기 거결에다가 스테락을 가든가 아니면 쌍 거결을 가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락을 갈지 쌍 거결을 갈지 아, 그래도 뭐 찬란한 피바라기가 나와가지고 좋긴 하다. 와, 어떻게 그 수많은 완품 아이템 중에서 피바라기가 걸렸을까요? 찬란한 아이템이.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피바라기가 그 딱 나온 게. 탕켄치는 산안동꾼 받아야 돼가지고 그라가스랑 나르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프 나이스. 충분히 연승할 만 했었는데 이거는 좀 판도라 아이템 운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쉽네요. 어, 올라프 삼성 운이 따라 좋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거결까지 주면은 이길 것 같네, 그냥. 거결 줍시다, 그냥 이거. 이렇게 가자. 스테락까지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올라프한테 그냥. 마지막 템이 이제 쌍거결을 가도 되고, 스테락을 가도 되고, 약간 그렇거든요. 올라프한테 아이템. 스테락이나 거결 하나 더 가도 되는데, 쌍거결도 뭐 괜찮고, 스테락도 괜찮고. 근데 지금 벨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스테락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스테락으로 갈 것 같아, 아마. 대박, 여기도 지금 피 98짜리 굉장히 강한 앤데, 그냥 이겼단 말이에요. 조금만 운이 더 따라줬다면은 5연승 했을 것 같은데, 전판에 조금 아이템이 좀 한 타이밍 늦게 나와가지고, 아쉽지만 연승이 깨져버렸네요. 어? 스테락이네. 스테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올라프. 자, 드디어 3펜타킬이 완성이 됐네요. 뭐 레벨업치고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이제부터는 연승을 달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은. 보건데캡 이거 그대로 그냥 카소스한테 줘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9인수 레드? 투자자 다이아몬드 손까지? 이거 아이템 제거기로 빼고 다이아몬드 손 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레벨업치고, 난동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난동꾼 받고 싶은데, 그라가스가 안 나오냐, 어떡해? 리롤 좀 칠까? 그치, 세트 나왔다. 야소온은,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앤데, 이성 붙었으니까 그냥 씁시다, 이성 붙여서. 고 7레벨에 잠깐 이단화 받을 수도 있고. 아, 구원부터 갈까, 일단은? 앞라인 구원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난동꾼 조합에. 구원 있으면 무조건 좋지. 그치, 쇼진. BF소드 나이스. 레벨업이나 쭉 달리고 저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레벨업만 달리면 돼요, 저는. 2단화 하나 받자, 3이단화. 8렙까지 그냥 쭉 달릴게요. 그치, 그라가스 나이스. 여기서 이제 자크만 나오면은 바로 육난동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 더 세집니다, 한 단계 더. 찬란한 템 하나 더 들어가? 어, 쇼진 됐다. 아이템 제국이 있는데 찬란한 템을 하나 더 뽑아, 그냥? 찬란한 템 하나 더. 아이씨, 이거 굴릴까요, 찬란한 아이템을? 아이템 제국이 3개 됐네, 이러면? 아니면 루난? 찬란한 루난 올라프? 아니야, 이거 찬란한 아이템 굴리자, 그냥. 굴릴게요. 그리고 이거 저녁갑주 같은 거 하나 가가지고 올라프 힘 실어주게 반값까지 하나 뽑게, 반값. 찬란한 데캡 이거 카사스한테 줘도 되긴 하겠는데, 좀 올라프한테 모든 걸 몰아줄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레벨업 치고, 9레벨까지 갈게요, 그냥. 9렙 가서 리룰 칠게요. 아, 세나. 아, 쇼진 데캡 세나. 지겠는데? 나름 연승 중이신데요, 여기가? 지겠는데, 이거? 지겠냐고. 와, 이거 쇼진 들어간 케일도 쎄, 지금 심지어. 올라프뿐만이 아니고 케일도 지금 케일이 개쎄거든요, 지금. 아니, 미쳤네, 그냥. 여기서 자크를 먹으면은 저녁갑주도 되고 육난동꾼도 되고. 야, 자크 먹었다, 끝났다, 게임. 나이스. 이거 안 그래도 저 저녁갑주 때문에 망토 필요했는데, 자크가 또 이제 그라가스랑 육난동꾼까지 되기 때문에, 얘네 둘 빼고 육난동꾼 받으면 되겠네요. 육난동꾼 됐죠? 아, 찬란한 밤 끝? 아니야, 굳이. 저녁갑주 하나 가고. 그러면은 이게 마법 그것도 있고, 물리 그것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구원 저녁갑주 이온까지 가자. 이온 볼게요, 이온. 왜냐면 카서스는 마법 딜이기 때문에, 이온도 같이 하나 봐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다 그냥 잘 풀렸어. 지금 올라프 체력이 거의 5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스테락이 지금 터지지도 않았는데. 개쵸에 지금 체력이 풀피해서 놀고 있거든요. 얘가 피가 까이지를 않네요. 피바라기 터지지도 않겠는데, 이거. 얘가 피가 안 달아, 그냥. 아, 이제, 이제 좀 달겠다. 징크스한테 타겟팅 당하면은. 안 다는데? 야, 징크스한테 타겟팅 당해도 풀피해서 노는데? 아니, 피바라기 못 터뜨렸어, 지금 올라프. 이거 풀피야, 지금 체력이. 와, 어이가 없네, 그냥. 아, 이혼 간다고 하니까 찬란한 이혼을 줘버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프한테 줄 찬란한 아이템을 볼게요, 그냥. 어, 찬란한 주껌? 어, 근데 탐켄치 삼성 붙겠는데, 탐켄치 하나 남았네. 어쩌다 보니까. 찬란한 주껌을 줘버릴까, 이거? 찬란한 주껌 주자, 그냥, 이거. 어, 탐켄치 삼성 붙었는데요? 찬란한 피바라기 하나 넣어주고, 찬란한 주껌 하나 넣어주고. 적열이 날까? 스테락이 날까? 그냥, 이거 거결이 날 것 같아. 어, 잠깐만. 스테락을 갈 걸 그랬나? 이거 녹는데, 얘? 안 죽어. 이 바드가 약간 단일 유닛한테 딜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아팠던 거지. 별거 없네요, 저기도. 야, 스테락 필요 없잖아, 솔직히. 뭐, 요리 같은 애한테 그건데, 이거 분리자 스테락도 그냥 완품템으로 보자. 이혼이나 일단 하나 가지고. 데캡을 하나 더 받았어? 그냥 9레벨 칠게요, 여기서. 9레벨만 치고, 유닛은 안 올리겠습니다. 데캡 카소스 하나 가자. 어차피 데캡 쓸 거니까. 술템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치감이나 하나 갈까? 태블망 같은 거? 지금 뭐, 방깍이랑 마방깍 다 챙겼지. 안 챙긴 거 뭐, 태블망밖에 없어, 치감 정도밖에. 죽었죠, 들어가시고요. 아, 요리기 바로 나왔어, 나이스. 자, 육남동꾼 5펜타킬 됐고, 일단은. 태블망이 안 떴어? 굴리고 그냥 이러면은. 쇼진복원에다가, 데캡이랑 이거 싹 다 굴릴게요. 케일템 카소스한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릭 페어를 먹자, 그냥. 요릭 이성 붙입시다. 치감이 아니고 그냥 요릭템을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완품 아이템 괜찮은 거 요릭템으로 먹으면. 어, 일라오이 나왔다. 그라가스를 빼야겠는데, 이러면은. 일라오이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라가스를 빼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 이거 아이템... 전부 다 굴릴까, 그냥? 딱 다 굴릴까? 굳이 필요가 없는 아이템들이라서... 그리고 케일은 안 쓸게요, 그냥. 아니, 아니, 케일을 쓸게요. 비에고는 안 쓸게요. 왜냐면은... 어, 앞라인이 너무 많아요, 이미. 길이 막혀요, 이제. 비에고까지 들어가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케일로 쓰겠습니다, 뒷라인에. 어, 레드가 나왔네? 피바라기 요릭 하나 가자. 블루는 필요 없고. 레드 요릭을 갈까? 요릭이 꽤 이거 잘 묻히지 않나, 나름? 상당히 잘 묻힐 것 같은데. 공속도 늘릴 겸, 요릭. 그냥 레드 하나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게 요릭이, 요릭 자체의 방각이 묻어있긴 하거든요, 요릭 스킬에. 그래가지고 요릭을 먹을 줄... 아, 잠깐만. 이거 뒷라인 나갔네? 가졌어요? 어, 잠깐만. 이거 지겠는데? 진 터레 때문에? 올라프 보여주나? 이거 보여주면 인정. 와, 진짜 아깝다, 이거. 와, 이거 이길 뻔했네, 거의. 그쵸? 너무 아쉽다. 펜타킬을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펜타킬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케일 자리에 좀 괜찮... 어, 잠깐만. 스테라크 괜찮은데? 저거, 요릭한테? 뭐야, 아이템 저게 또 나왔어? 필요 없는데, 이제. 적응형 투구 일라오이? 자크? 자크 삼성을 본다? 이즈리얼은 일단 견제해야겠다. 저기 이즈리얼 좀 빡세네요. 카사스 스킬 써주고, 그렇지. 이거 케일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케일 자리에 근데 늘 게 없네, 마땅히. 케일 자리에 뭐 늘만한 거 없나? 소나 같은 거 공속이나 늘려줄까? 소나 있으면은? 소나가 나왔었나 모르겠네. 여기가 이즈리얼이 지금... 이즈리얼은 안 붙겠다. 이즈리얼 삼성이 붙진 않겠다. 그래도 일단 집어는 놓을 건데. 그렇지. 카사스 2성. 이게 중요했거든. 자크 삼성이 붙겠는데, 이거 근데? 야, 나 요릭 좀 붙여줘라. 아이, 쉿. 세트 늦었네요. 나 요릭 2성 좀 붙여줘라. 요릭 좀. 서풍 저거, 촉수로 빼주고. 좋아요. 이제 그 카사스가 아까는 이즈리얼한테 한방에 갔었거든요, 긁혀서. 이제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서브딜러가 하나가 더 있죠, 카사스라는. 그래서 이제 그냥 손쉽게 이깁니다. 아까랑은 달라요.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쵸? 카사스가 있거든, 이제. 카사스 스킬 한 번... 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거. 그렇지, 올라프. 이번엔 이길 수 있어요. 아까는 졌었는데, 그렇지. 딱 카사스 차이였거든, 아까도. 이즈리얼 뭐, 이자 깨문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다. 소나 하나 없나, 소나? 나이스, 소나 나왔다. 공속이나 늘려줍시다. 어, 근데 자크가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자크 삼성이나 보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뭐, 이길 수가 없지, 뭐. 어, 잠깐만, 올라프 녹는데? 잠깐만요. 올라프 타겟팅이 좀...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버렸는데? 와, 근데도 뭐, 찬란한 피바라기. 와... 딜을 도대체 얼마를 받아준 거야, 올라프가? 와, 미쳤네, 그냥. 뭐야, 아칼리 왜 이래. 아, 사코만 나와. 이거 붙지도 않을 거면서. 물국에 안 붙을 거면서 사코가 굉장히 잘 나오네. 소나 나이스. 이거 봐, 이거 골고루 나오는 거, 이거 뭐냐고, 지금,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혹시 만약에 제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풍 맞을까 봐 일단 옮겼어요. 혹시 만약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이럴 거 같더라. 이거 정찰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그냥 알아. 왠지 그랬을 거 같았어. 카소스 견제했을 거 같았어. 안 봐도 알잖아, 나는. 오케이. 자,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카소스 스킬 또 굴려주고. 들어가시... 아, 뭐야, 여기 최후의 저항 있냐? 오, 잠깐만요. 최후의 무릎, 잠깐만. 큰일 났는데, 잠깐만. 야, 여기는 황금알이야, 또?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나도 사코삼성 띄워야 돼. 이래가지고 내가 막 자크나 아칼리 팔굴 이롤치고 그러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게. 사코삼성이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팔았습니다. 안 끝날 거 같더라고. 얘는 그냥 굴려야겠는데? 아, 제발요. 소나는 이거 못 사는데? 세트를 팔고 그거 할 걸 그랬나? 크라운 가드 하나 주자, 자크한테. 아, 돌겠네, 진짜. 이거 소나를 볼 게 아니야. 나 사코삼성을 봐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소나를 볼 게 아니거든요? 카소스 스킬 왜 이렇게 느리냐? 이래서 줬구나, 내가 얘한테. 아니야, 아니야. 소나 봐. 이거 볼만해. 세트를 그냥 하나 팔자. 아, 근데 뭐 이미 붙었으면 세트 팔 필요가 있나? 카소스 견제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아칼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촉수를 서풍 띄워주면 될 거 같은데. 촉수를? 이렇게 그냥 눕두면 되잖아. 그렇지. 촉수를 서풍 띄우면 될 거 같아, 여기는. 제발 사코삼성 나도 하나 보자. 나도 재미 좀 보자. 제발요, 장난하지 마요,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아, 진짜 제발. 장난하지 마. 제발, 야! 제발. 아, 이 정신나간 게임 진짜.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선풍 못 봤네, 이번에는. 정신나간 게임 아니야, 이거. 좀 띄워주라. 불앱리로라니야. 사코 확률이 35%야. 좀 떠주라. 여기 근데 내가 전판에 클론이라 이기긴 했었는데 과연 원본도 이길 수 있을지. 어, 여기도 센데. 이거 사코삼성 붙어야 이기겠는데? 카소스나 자크. 어? 카소스 사면은 삼성인데. 여기가 먹는 거 아니야? 카소스만 먹으면 삼성인데. 나이스! 그렇지, 카소스 삼성. 자크. 자크. 아이씨, 자크는 안 뜨네. 이거 이번 턴에 이기고 끝날 텐데 자크는 못 뛰었네, 아쉽다. 뭐 카소스가 삼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뭘 할 수 있는데? 카소스 삼성 앞에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오케이. 뭘 할 수 있냐고, 뭘. 와이씨. 개쎄네. GG 나네, GG. GG. 아니, 사코 삼성. 와이씨, 카소스 뭐야 이거. 들어가시오. 야, 2만 6천 딜 뭐냐? 자, 그래서 오늘은 찬란한 피바라기에다가 찬란한 주껌까지 들어간 말도 안 되는 울라푸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카소스 삼성까지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